저도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이 있었답니다. 왜 아니겠어요. 옛날부터 알았으면 자주 만나서 속 얘기하고 좋았을 텐데. 그러게요. 네 여보. 취비야. 아니요 약속이 있어서 나왔어요. 왜요? 그 삼선율이 강사장 심장병으로 입원했대. 그래요? 같이 병문안 가자고. 알았어요. 당신이 이쪽으로 오실래요? 샘성동이요. 알았어. 남편분이세요? 같이 병문안 갈 일이 있어서요. 자상하신가 봐요. 그런 편이에요. 어 도착했어. 나와. 나가서 저희 남편하고 인사하실래요? 아... 아... 가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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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